우와 병사 봉급을 월 82에서 130으로 내 유튜브 군데리아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빵식 나오면은 무조건 PX 간다 PX 간다 그랬는데 갈만 했네 저때는요 그때 10만원에서 12만원이었나 그랬던 걸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PX를 자주 못 가요 아무리 면세라고 해도 크림우동 한 2천원대 슈넬치킨 2천원대 만두도 한 2-3천원대 이렇게 해도 만원씩 나온단 말이야 진짜 내 때가 군대에서 용돈 받아 써야 되는데 맞아 진짜